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형들 그럼 나 오늘 이거 깐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나 이거나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상이 3개거든요 제가 총콜릿 많이 얻었어요 여기서 자 첫날입니다 첫날 첫날 첫째날 깐 거 첫째날 깐 거에요 첫째날 깐 거에요 파라곤의 아이템이 진짜 많이 떠 이게 무제한 킬이 많으니까 그래요 백코인 첫째날 백코인 떴고요 첫째날 깐 거에요 백코인 한번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4회전 1100토리네 동보석 30개 4회전 5개요 4회전 1100코인 5회전 10개 자 이번에 여기서 진짜 아이템 많이 넣었어요 파라본이란 이거 진짜 많이 뜨죠 이젠 트릭은 많이 들고있고 생방이에요 생방 이렇게 꿀 그 다음에 이제 3회전 3회전 48개요 왼쪽에 왼쪽에 저기 메모장 위에 있는 아이템들이 떠 2시부터 근데 이거 끝났죠 300코인 4회전 4회전 5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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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전 5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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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황긴원은 뭐 시작하자마자 범죄진이구나 우지네 자 흑기사 골드몬스터 후티 차이가 많이 뜨죠 그래서 무제한 캐릭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패시랑 오라 같은 것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흑기사 무제한 캐릭터, 무제한 팻, 무제한 페인트, 무제한 오라 이런걸 많이 갖고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차가 많이 뜹니다 하이툰을 받아서 왜냐면 하이패스가 되거든요 중국어는 무제한 갖고 있으면 안떠 그거는 빼고 나머지가 떠 오케 정상파 펜션은 계속 수량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 이게 이제 3일전이었고 3일전에는 350코인 끄이고 이제 2일전 백, 109개 깠습니다 이거는 화요일날 8억원 나왔고요 자 100코인 당첨 4억원 아 또 300코인 4억원 당첨 됐죠 아 용보석 5개 골든타라곤 4억원 4억원 5억원 5억원 예 생방수 냈습니다 파라곤 나오고요 제가 이번에 세뱉던 봉투 때문에 파라곤만은 40개 뽑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태칸이가 지금 있는데 갖고 있는 파라곤 개수가 50배에 있습니다 파라곤 아 50코인 450코인 당첨 300코인 당첨 750코인 750코인 당첨 화요일날은 파라곤 파라곤 진짜 많다 50코인 당첨 800코인 1.5배속이라고? 아 1.5배속 어떻게 해 아 운보석 10개 15개 운보석 15개 좋습니다 100두부나 걸어가야지 진똥 땅지님 구독하셨죠? 아 300코인 이날 1,100코인 당첨 일단 1,100코인 이날 1,100코인 당첨 2,100코인 4,100코인 2시 제가 2시에는 잘해서 패트북을 까로 녹화했습니다 흑기사 오지게 뜨네 골드파라곤 셰퍼 볼트 파라곤 후티 파라곤 골드몬스터 볼트 백불 아 생방송 맞아요 깐거 영상보고있습니다 파라곤 적극적 파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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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왁볼스터 5개 넣었지 다다라라라 파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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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파라곤 여러분들 100대 이상 모으면 한번 파츠 갈아보겠습니다 레전드 가겠습니다 불피고 피자고 흥련 핵심이 나 중생하면서 골습을 땄는데 모두 알았다고 괜찮아 골습을 또 잘 되는데 흥련 흥련도 레전드 차이기 때문에 이거 파츠 만들 때 좋아 노란색깔으로 찍을 때 있죠 파라곤 또 또 고 짜잔 골든 파라곤 불피 진짜 있네 아름다운 안된거 같은데 끝이네 마지막거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66개 수요일에 와 볼펀물 좀 이따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용고성 5개짜리 용고성 5개짜리 50포인 챠퍼 제가 알기로 5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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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5개짜리 20개 25개 10개 5개 10개 5개 25개 과연 청포인은 당첨될 것인가 테마수 맞습니다 광고사 청포인 개꿀 용보석 30개 개꿀 용보석 55개 1000코인 아 미쳤다 현재 잃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제 당첨된게 없을거 같은데 그러니까 1100코인이상 당첨되면 더이상은 굳이 당첨 안되는거 같애 용보석은 약간 넷덕인거 같고 1100코인이상 당첨되면 안되더라고 도만히 까야되서 이제 나머지는 아이템 안될줄거 같애 자 아무튼 이렇게해서 테카니는 보이시죠 다깠습니다 자 테카니는 이렇게해서 여러분들 4일전에 일요일날 오후 2시에는 1100코인에 용보석 30개를 받았고 3일전에는 월요일날 오후 2시 때는 350코인이 끝이였고 2일전에는 1100코인에 용보석 15개 그리고 어제 마지막 날 수요일날 1100코인에 용보석 55개 이렇게만해도 코인이 몇 코인이예요 2300 3300에 3650코인이죠 3650코인을 획득한겁니다 여러분들 개꿀 지렸쥬 그래도 이번에 세뱃돈 3500 3650코인 받았네요 개꿀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 goodbye 안녕 요버님